배 어떡해, 저거? 근데 일단 불을 꺼야 돼, 이게 불을 키면 얘네가 일로 들어오거든. 저 잠시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? 어? 저거 봐! 여기 바디거시 있어? 이거 여기 눕지 마, 잠깐. 지금 두 마리 사사사사해. 얘 벌 아닌데. 얘 벌 아니야? 여기 있다, 찾았다. 잡았어. 안에는 없거든. 여기는 없어. 잠자다. 우리 잠깐 이 방에서 환기시킨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한 명은 나가 있고 한 명은 씻고. 우와, 한 명은 나가 있고 한 명은 씻으래. 자기가 잡아준다고. 우와, 윤재 씨. 아니, 세상 사랑꾼이 아주 그냥 납시 없네. 한 명은 나가 있고 한 명은 씻고. 큰 것만 잡아줄게. 하나 더 잡았어. 여기 수건으로 좀 닦아야 돼. 에프켓을 뿌리면. 그거 어, 딱 눌러야 돼. 눌러서 꾹꾹 눌러서 닦아야 돼. 거의 잡은 것 같은데? 윤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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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다 잡았어. 다 잡았어? 어. 머리 아파? 응? 환기해야 돼. 문 열어야 돼. 문 열어야 돼. 문 열어면 벌레 또 들어오는데? 그치. 벌레 같이 살 거야? 응? 그거 없나? 누나 방에? 뭐? 이거? 있어. 아, 오, 똑똑해. 오. 그거 하면 한 번에 빠지겠다. 응. 우리 방에 이거 있거든. 됐어. 형, 진짜 고마워요. 씻고 나가면 좀 빠져있을 때. 오케이. 그 다음에 둘 다 벌레를 못 잡아. 근데 너무 크잖아, 솔직히. 그 벌레가. 그 방이 좋아, 역시. 그 방이. 벌레가 없잖아. 뭘 보여줘. 없어. 벌레 있지. 안 추워? 응, 이제 안 추워. 괜찮아. 다리가 추웠나 봐. 그래. 프라이데이.